자 이번꺼는 무려 2년동안 어 2년동안 FC를 모으셨대 어 대단하다 진짜 어디갔지 아까 2년간 모았어요 야 웃기잖아 안웃겨요 나 웃긴데 어 자 2년동안 해가지고 저기 뭐야 5만원짜리 산건가 5만원짜리 아 10만원짜리인가 뭐 산거요 디발라 디발라 나쁘지 않지 이거 산거 10만원짜리 아 부캐야 아 부캐 아 부지런해 아 5만원짜리 어 가정에다 5만원짜리래 좋아좋아 5만원짜리 땡큐 요거 산거네요 요거 아 요거 요거 죄송합니다 가정에다 필드 5만원짜리 아 웃겨 으 자 가리기 없는 방송 후딱 깔께요 요거 3개 먼저 까고 갈께요 까고 싶어 5만원짜리니까 뭐 큰 기대 안 어 10만원짜리 패키지 빨리 주세요 아까 내가 호날두 뜬거 알죠 어 으 자 지금 옆에 어 카톡 있잖아 여기 카톡 여기 카톡 주세요 여기로 자막 나가고 있죠 어 아 뭐야 10만원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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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가정 파탄 패키지 나왔구요 어 진짜 날도 떴 지금 가짜 날도 뜨나 진짜 날도 떴어요 어 자 늦게 오신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어 추천 안하면 5번 되니까 추천 꼭 좀 부탁드리구요 자 아까전에 제가 10만원짜리 패키지에서 월별 호날두 떴죠 자 이번에는 음 글쎄요 어 이번에는 뭐 껀덕지가 있긴 있네 자 최선을 다해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이어 네이마르 로봇 아 어렵다 나 같으면 네이마르 둘 다 근데 별로 몸이 너무 안좋아서 자 아킬라니 어 천만원대 괜찮은데 아이고 아까전에 15만원짜리도 천만원대 안뜨던데 5만원짜리가 천만원대 나오네 어 자 지루 아이참나 아하 뭐야 이거 목은 또 왜이래 어 문신한게 아니라 목은 뭐 난거 같애 자 계속 갑니다 야 이거 아직도 아이저 이거 까주세요 이거 아직도 안깠어 이거 까주세요 아 진짜 어 특이한데 아직도 안깠어 아 까도돼 요거 재미삼아 까고 갑시다 굴리트도 여긴데 굴리트 아이씨 굴리트도 개풀 아 벨라인이 헤드트리 가겠다 아 요거는 폭탄머리 폭탄머리가 좀 그런데 어 자 라르손 떴어 라르손 제발 아 또 똥똥라르손만 나오네 아 선수단이 또 꽉차냐 아아 아이차 굴리트 뜬 사람이 있다던데 어 어 어 치는니? 오케이 뭐야 아 200으로 이미 돼있어? 아 이미 200이네 어 이미 200이 꽉찬거네 아 트레이드 좀 할게요 아 괜찮아 괜찮아 어 호날두 떴구요 어 호날두는 뭐 기본이지 흠 쌩이야 쌩이구요 자 카톡 감사 카톡 감사 카톡에 비밀번호를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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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버렸네 이거 잘못된거 노출됐는데 잠깐만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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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됐구요 오케이 자 계속 이겨서 깝깝니다 5만원짜리 되게 오래 까네 이게 안 뜨는데 비아라 아 카페 별로 카페 별로 카페 별로 비쭈합니다 카페 제일 비싼거 떴다 모두리치 90만원짜리 5만원짜리 여기 진짜 안드네 나 여기서 돈 좀 벌었는데 어이 진짜 별로다 요거 해가지고 저 몇백씩 벌었거든요 하루에 어이 진짜 별로다 어우 진짜 별로다 자 디아라까지 아아이 씨 어 나도 이불을 두 번이나 먹었는데 그럼 어 날도 떴구요 자 이제 가자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주시길 부탁드리고 방금 호날두 떴구요 월배호날두 지금 쌩입니다 쌩 자 이거 5만원짜리 패키지 갖고 있구요 자 밑에서부터 올라갈게요 자 갑니다 Are you ready? 원샷 자 2과인 어? 투샷 자 자 레마 아 이거 5만원짜리 해서 역사가 한번 쓰여져야 되는데 아 아 호날두 아 지금 호날두 3개 떴어 자 호날두 3개 자 호날두 호트트리 호트트리 하하하 월배호날두랑 아까 아까 14T 호날두였나요 14T 호날두 아니면 어 이거 이거까지 하하하 이런 씨박 놈님 감사 어 자 자 마무리 갑니다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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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보시지마 아 참 이거 계산한 사람 있어? 지금 계산한 사람 없죠? 아 깜빡했다 계산 안해도 될 것 같아 자 계속 갈게요 자 비맨까지 아 진짜 어 우리 방 매너방 어 매너방이랑 반마연과 비매너 무조건 강태 얼마 나왔어 얼마 나왔어 1억 1억정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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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거 아니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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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해야 되는 거 아니야? 2피 더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? 이거 안 껐어 이거 안 껐어 이거 안 껐어 이거 안 껐어 1억이면은 2억 토탈 얼마야 그럼 2억4천? 아니 그 5만원이 2억4천이면 딱 평타네 자 지금 5만원에 2억4천이면 어 10만원에 5억이니까 이거 괜찮은 거네 그냥 평타네 어 뭐가 팔만이야 은카팀 맞춤 아 저는 어려운데 100는 어 어려운 지붕인데 어 가성비로 약간 이렇게 공격은 좀 좋은 거 사고 수비는 가성비로 가야지 어 이승전 합리화 아 아 아 8만원짜리였어 아 그럼 8만원에 3억도 안 됐으니까 어 별로 안 좋네 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